오늘 아침은 간단하게 소면 요리를 해보려고 해요 일본에서 소면하면 이게 제일 유명한 것 같아요 이게 항상 가격도 저렴한데 1분 반에서 2분 정도만 하면 돼서 정말 간편하게 요즘 입맛이 없어서 아침에 덥고 이러니까 간단하게 굉장히 얇기 때문에 4명이니까 3개만 신랑이 많이 먹기 때문에 4개를 쓸 거예요 빨간색 이걸 떼서 4개월에 넣은 것 같아요 5개월에 넣은 것 같아요 5개월에 넣은 것 같아요 엄마 커디기를 가장 중요한 건 이 나또예요 나또를, 나또를... 몸에도 좋겠다. 가격도 저렴해요. 이 나또를... 나또를... 놓고... 오! 나 파시를... 하나 더... 이 옥토라 다른 데는 한번 쌀 써서 전혀 껍질껍질하지 않아요. 이렇게 자르면 정말 쉽게 편하게 자를 수 있어요. 꺼내기만 하면 진짜 깨끗하게... 이렇게 해서 살짝 이제 볶을 거예요. 이렇게... 여기에... 토마토 이렇게... 이렇게 좋게... 이렇게 뜯어버려줘요. 물기가 많아서 자르기가 힘들어요. 이 옥토라 corresponds Hotel 아, 물이 섞은 거! 일단 섞어 줘요. 이렇게... 섞어 두면 이제 소스가 완성됐어요. 이루가 좋아하는 라또를 많이 넣었어 손을 모아서 잘 먹겠습니다 이루가 좋아하는 라또를 많이 넣었어 이건 엄청 맛있어 엄마도 오크라 엄청 좋아해 얼음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텐데 왜? 오크라 스키? 오크라 스키 오크라 또는 네바네바 하니깐 맞아 응 맞아 또 하나 또 하나가 네바네바해 하는 게 뭐 있어? 뭐 있을까? 뭐지? 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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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우동? 응 네바네바 뭐 까요? 에 아빠 알아?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에이 이게 네바네바야? 어 그것도 익히면 네바네바해져 맛있지? 하루가 좋아하잖아 그게 뭐게 응 큼어까 맞아 도섣 하루가 좋아하네 에이 루 진짜 좋아해 응 그랬어 오우 오우 요즘 날이 더워지고 입맛이 없으니까 그거라도 먹어야지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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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민公 대통령 오우 오우 Laye i cave 오우 오우 그래서 다 끝났나봐요 와 오랜만이다 이런 거 오랜만이에요 애들하고 좀 괜찮은 거 좀 찾아보려고 주엔빵! 아 이거 한국에서 유행했던 거가 왜 괜히 이래 우와 맛있겠다 어디? 귀여워 귀여워 벤가 gamb이 의상 아이고 옷 em 별의별 게 다 있어요 신기하다 오늘 되게 큰 것 같아요 시러프 카키 후다이래요 너무 신기하다 이건 오이 와 맛있겠다 아 올해는 이 나가시 소면에 진짜 꼭 하고 싶어요 그냥 이거 사서 할까? 친구들하고 같이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 브루노에서 또 이게 만들었네 인도 그르그르 이거는 되게 좋은 것 같아 랍파에서 또 이게 나오네? 머리? 머리하는 거? 그치? 아빠도 요즘 이런 거 많이 쓰는데 피어난 맥주가 맛있는 계절이 또 와서 이런 소음밥 스탄다드 맥주 좋아하는 사람은 이거 맨날 해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입술 바르는 거야 이런 시야하는 것과 또 많이 남았어요 참 일본어 이런 거 참 잘 만들어 예를 들어 이런 거 시원해 시원해 비벼봐 어때? 시원하지? 샤까샤 그리고 UV 이런 것도 발라주세요 손에 바르는지 이렇게 확실히 밖에서도 애들이 좀 사용할 수 있는 이런 UV 스트리가 되게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이제 엄청 여름이 없기 때문에 좀 이런 것들이 요즘 유행하네요 풀 밴드 이거를 끼고 있으면 좀 따쳐 차가워지나? 시원해? 시원해? 시원해 이게 이렇게 하고 있으면 뭐 시원하다 그래서? 어 이러다 한번 해봐 그러면 시원해? 시원해? 너무 시원해 음 어떤 분께서인지 물어보셨는데 이거 이런 거 어디서 파냐고 근데 이런 로프터에서도 팔고 슈퍼에서도 요즘 많이 팔더라고요 이렇게 지역별 지역별 이런 구미 이런 것들 요즘 유행하고 오야츠 타입이라 그래서 이런 각 지역에 뭐 후지모리, 링고 유명하니까 이바라키, 오이마츠프스 이런 것들 요즘 되게 유행하더라고요 참 일본어 이런 거 참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정말 되게 하라죽구 이찌구 해서 또 이게 또 유행하는데 사실 이게 이런 귀여운 거 참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여기서 지금 보니까 이런 거 또 세일하고 있어요 또 이런 거 한참 그때 막 좋아했어가지고 100인이래요 너무 괜찮은 거 아니야? 너무 운이 좋아 이거 사야겠어요 앞으로 레서 이것도 사야겠어요 이럴 때 사놔야지 너무 많이 통명한 거 여름 느낌 나서 이것도 좀 사고 50% 하니까 너무 좋다 나이가 드는 건가? 꽃을 보면은 막 가만히 지나가지 못하겠네 이런 꽃들 하나하나랑 이렇게 카드로 만든대요 참 정말 대단한 아이디어 같아요 이제 여름이라고 또 이렇게 아지살이 엄청나요 저 진짜 여름에 너무너무 보고 이제 아지살 보러 꼭 가고 싶은데 아 너무 예쁘다 너무 신기해 나 저 진짜 신기한 거 발견했어요 이거 그때도 한번 이거 매운 거 토우가라시 이거는 근데 가격이 괜찮네? 아유 유키다이북도 이건 150엔 후아라 맛집 와 귀여워요 이 밑에 게 진짜 짱 귀여웠어요 이게 이런 거 키노코노야마 이게 소개가 그리고 이런 거 아팔로 그치 휴게하지 참 이런 거 잘 만들어 그러니깐 여기 하이투스 이슈요 와 마토스 네 여기 여기 아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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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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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맛있어 아이고 아주 사랑이 넘친다 야 아이스크림의 이유는 너무 차갑게 아이스크림이다 당연히 차갑지 아이스크림이다 당연히 차갑지 으악 으악 귀여워 이에 또 가스입국에 으하핳 으하하핳 으음 오오 으음 오오 으음 오오 여기 또 왜 이렇게 상처가 맞지? 에이 가봐 이리야 가 준비해야지 와 날씨가 너무 좋아요 아이고 더워라 너무 고마워 와 날씨가 너무 좋은데 공사하는 데가 되게 많아요 무슨 일이지? 오늘 여기 갔다가 여기가 시야 김정 저희 여기 왔어요 밥을 못 먹었어 와 이쁘다 우와 이쁘다 우와 이렇게 이쁘다 안녕하세요 와 이 정갈아 이것도 너무 이쁘다 너무 정갈해 어때? 응? 좋아 진짜? 네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부드럽네요 네, 부드럽네요 오, 여기가 너무... 여기에서 너무 멋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봐봐 봐봐 반깃 아, 알겠습니다 미그리 같은 반깃 고마워요 맛있어? 이거 호지차랑 내가 아까 호지차라고 그랬잖아 호지차랑 이미 한입을 다 먹었어 저희 짐은 부족하래요 이게 밥이냐고 저한테 항의하고 있어요 너무 맛있어 이런 건 아니고 분위기가 좋다 아 맛있겠다 이게 제가 좋아하는 카시아 무찌래요 엄청 커요 또 저거 먹으러? 코가 막혔나? 잘 모르네 나랑 아까 한 입 먹었을 때도 알겠 이게 진짜 처음 봤는데 버터야 이게? 음 저희 신랑 진짜 너무 배가 고파요 맛있는데 배고프지? 배고프지? 응 맛있어? 응 표정을 보니 딱 알겠어요 응 별론가봐요 아지가 나이 신랑이 지금 풀을 먹는데 이거 맛있어 음 어땠어요 뭐 잘해 사이거나 그 사이가 이 가인으로 시켰어 진짜 거짓말 하지마 나 못 먹었어 신랑 간대요 하루 데리러 바이바이 안녕 여기가 스케이스 홍감지라고 정말 정말 유명한 이래요 절? 나랑 나의 생각과 너무 다른 모습이야 정말 예쁘다 정말 예쁘다 정말 예쁘다 진짜 한 100년 만에 온 것 같은데 지금 하마근데 일본사람들은 이쪽에 안 오나봐요 툴스로 가셨나? 이거 뭐야 그레이드 와규웨이프 음 이 정도 음 한 99%가 내가 보기 외국인이야 이거 이거는 무슨 일일까 전혀 일본사람들은 없는 것 같은데요 아 근데 옛날에 그런 치케지가 아니어서 뭐 오셔도 딱히 볼 게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여기보다 맛있는 데 많으니까 사실 치케지로 안 오셔도 될 것 같은 느낌 같네요 터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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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터렛 감사합니다 짠짠 짜잔 짜잔 하랴 이리 와보세요 하랴 이제 보낼게요 카부 좋아 카부 좋아해요 카부 사고 오늘은 좀 괜찮네 야채들이 이게 큰데 왜 이렇게 갖고 가야지 아까워 아까워 나스 여름에 너무 맛있기 때문에 나스 두개 사고 괜찮은데 이거 사야겠어 카부 두개 이거 넣어주세요 하루 중국건을 좀 사요 1500에 이렇게 해서 바로 먹을 수 있을지 근데 이게 진짜 냄새도 별로 없고 그래서 참 맛있어요 근데 이건 차갑게 먹는 두부라고 하네요 이런거 너무 이제 여름이라서 나와서 이거 진짜 맛있어요 제가 워낙 자루소바를 좋아하는데다가 와사비 너무 좋아 하리야 일로 오라고 우유 넣어서 할거야 저희는 우유 거의 진짜 자주 먹어요 아빠가 알면 기암하겠지만 아빠는 이런거 싫어하니까 여기서 하루 헤잉 와 이거 진짜 너무 시원해보인다 이거 보니까 여행가야될 것 같은데 오 짱인데? 너무 좋다 가만히 Jack 전통 달교 와사 소주 정책 Hot 너무 괜찮은 것 같아 진짜로? 그럼 집에 가야해 아이를 잘 먹는 사람 우리 하루 너무 잘 먹었어 아이를 예뻐라 하루 생일 축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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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선물 볼까요 하루야 친구들한테 고맙다고 해야지 이리해 엄마 봐봐 우리 이루 진짜 빠르다 저거 빨간 모자같다 저러니까 이 파란색 하늘과 입구속들이 이거 최고야 뽀뽀 필요 없어 뽀뽀 이리 스마일 나이 오이 너너너너너넛 나이 하나 둘 셋 소리들러 생일 축하 하필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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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일주가 하필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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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여시 기여 예이 포켓과 하필과 하필이라 하필이 하필이 좋아해요 하필이 좋아해요 하필이 좋아해요 하필이 좋아해요 하필이 좋아해요 하필이 오늘 일곱번째 생일을 정말 축하해 하필이 아프고 즐거워 한 마라에 세일수 여기 여기 한 마라에 세일수 세일수 남은 기구도 삼자가 제가 못 마셔 아 나 세일수 깨 오! 7살이 한사무주는ос건 좀 일흐수 아빠 오! 이래가 가있던 마크 에! 수박! 이따가! 엄청 맛있어 하리 가져와봐 엄마 까먹고 그걸 못했네 하루에 생일이 너무 급해 너무 급해서 엄마가 너무 급해서 근데 한국어도 읽고 일본어도 읽으니까 얼마나 좋아 영어까지 못했네 하리야! 생일 축하해 응 고마워 생일 축하해 맛있어 우리 하루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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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